우리 마을의 음식을 소개할게요 나는 파란색 마을의 공주 허허 근데 공주 맞아? 아무튼 공주 파란색 마을의 음식이 더 멋질걸? 응! 노란색 음식도 맛있고 멋져! 우리의 특산물을 소개할게 짠! 일단 우리 노란색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은 이 뿌링클이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지 허어 맛있겠잖아 아 그럼 한번 먹어볼게 어 장갑이 없나요? 혹시 세인아 너네 장갑이 있니? 어 있어 빌려줄까? 진짜 고마워 던져줘 고마워 파란 마을의 장갑을 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요거트 소스랑 같이 먹는게 우리 나을의 자랑이에요 음 음 오 뿌링클 콤보 시켜서 날개를 먹는다 날개를 먹는다 음 음 진짜 요거트 소스랑 조합이 너무 좋은거 같아 음 뿌링클은 말해봐 너무 맛있는데 우와 옆엔 뭐지? 불닭볶음면 치즈다 우와 맛있겠다 치즈 불닭볶음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이 루라쿠마 밥을 만들어 볼거야 근데 이 카레 대신 주변에 치즈볶음면을 넣어줄거에요 우와 만들어 보면 이 루라쿠마 칠로 이 밥 모양을 만들거야 뒤집어서 이 안에 밥을 채워주고 음 밥을 채워줍니다 우와 이렇게 도시락 싸면 재밌겠다 이걸 뒤집어주면 탁 우와 오 리라쿠마 얼굴 생겼다 치즈의 모양틀을 이용해서 귀를 찍어주고 우와 이야 반대끼도 찍어주고 이야 우와 잘된다 귀가 완성됐어요 이제 귀를 넣어줄거에요 쭝쭝 어 귀여워 귀가있는 리라쿠마 귀엽다 코를 뚫어줄게요 쭝 어 귀도 같이 뚫렸네 코를 올려줘요 오케이 코를 붙여주고 눈도 리라쿠마의 눈으로 붙여줍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좀 밑으로 내려가면 어때요? 귀엽죠? 이제 불닭볶음면을 넣어줄건데 여기서 불닭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콘에 설탕을 넣어주고 마요네즈를 뿌려줍니다 섞어주고 불닭을 넣고 이 위에 스티치즈를 뿌려줘요 이제 전자렌지에 돌릴거에요 짠 우와 속에 데코레이션 해줄거에요 카레 대신 여기는 리라쿠마 얼굴 근처에 살포시 불닭을 넣어줍니다 와 쉽게 되지 않네요 그냥 저는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져요 포기할까요? 여러분 리라쿠마를 따로 먹는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리라쿠마가 안돼 아 여러분 우리 너랑 말에서는 리라쿠마가 마스터 캐릭터거든요 안돼 저리가 로 리라쿠마가 리라쿠마가 쌓였습니다 리라쿠마가 잠수됐어요 여기 위에 아까 꾸며놨던 별 에이클로바를 올리고 끝 와 드디어 리라쿠마와 우리 노랑마을의 층쌍물 치즈불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치즈불닭 치즈불닭 위에 노란색 콘이 들어갔어요 우리 노란마을에서는 콘도 진짜 잘 재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한답니다 너무 맛있어요 리라쿠마 너무 맛있어요 리를 먹어볼게요 고마야 제가 너를 먹어서 미안해 고마 고마 고마의 귀와 치즈불닭을 너무 재밌어 여기에 뿌링클 같이 먹으면 고마 근데 진짜 콘치즈가 같이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콘치즈를 돌돌 말아서 고마 저는 코를 뜯어서 콘치즈와 음 리라쿠마야 너 코가 왜 이렇게 맛있니 진짜 맛있다 멋있겠잖아 우리 파란색 마을 음식도 장난 아니지 먹을 수 있는 슬라임 우리 마을 최고의 자랑 최고의 특산물 파란색 슬라임 그런데 심지어 먹을 수도 있지 신기하지 신기하지 모래 점토 같지 않아 아 아 아 아 늘어난다 늘어나 아 아 아 한번 먹어볼까 이게 무슨 맛이야 세인아 괜찮아 아 맛있네요 역시 우리 마을 음식 만세 아 아 슬라임 이거 무슨 맛이야 먹을 수 있는 거 맞아 아 먹는 거 맞다고 근데 맛이 왜 이래 어 원래 그런 맛이라고 알겠어 아 아 아 다음 먹거리를 소개하지 바로 냉우동 하 열어보면 하 유부가 안에 들어있지 와 얼음이 잔뜩 들어있다고 하하하 호키들 뜨거운 우동만 먹어봤지 여름에는 이렇게 차가운 우동도 별미라고 면발이 엄청 탱글탱글해 뜨거운 우동보다 훨씬 탱글탱글한게 살아있다 여기 유부가 있잖아 유부도 같이 먹으면 음 유부초마크 유부야 근데 두꺼워 얼음까지 농농 끼워져서 얼음까지 농농 끼워져서 여름엔 진짜 냉우동이 별미라고 음 음 맛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파란 음식이에요? 쉿 조용히 해 포장용기가 파란처럼 냉우동이어서 얼음왕국 몰라? 엘사 파란색이잖아 엘사 파란색이잖아 엘사 파란색이잖아 엘사 동동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악 마시멜로맛이라 마시멜로 녹인 맛이에요 흰색은 응 근데 노란색은 상콤한 맛 단신이어서 너무 맛있어 달고 식어 단신단신 으응 으응 우와 탕으로 보양젤리 진짜 탕으로는 아니에요 우와 진짜 탕으로 먹고 싶다 오! 우와 귀여워! 우와! 귤 통글 탕후루 모양이네? 우와! 파인애플 탕후루다! 오! 이거는 탕후루 모양 젤리고 이건 파인애플 탕후루 우리 노란색 마을에선 노란색 과일이 아주 잘 자란다고요 특산물이에요 그래서 주변 마을에게 많이 수출한답니다 파인애플 탕후루 소리도 좋아요 먹어보면 진짜 과일이 좋아요 통파인애플을 잘라서 만든거 때문에 다음은 통귤탕후루 모양 젤리 아! 우리말에 귤탕후루도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통귤탕후루 모양 젤리만 먹어볼게요 오렌지 맛 이웃마을 왕자님께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요? 어떤 왕자님이요?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설레요 어느 왕자님이실까? 어떤 선물 보내신 걸까? 열어보면 우와! 우와! 예쁜 팔찌를 보내주셨어 우와! 많은 보석들이 많네 우와! 감사합니다 선물이라니! 헉! 부럽잖아 팔찌 감사합니다 왕자님 그리고 동결건조 젤리 정말 맛있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나 이런 아이스탕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우와! 모양이 예쁘다 그런데 색깔이 동결건조 되니까 약간 보라색? 이게 아니라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이 됐는데 일단 노랑마을이니까 노란색 아이스탕 동결 젤리 먹어요 동결사탕 레몬맛 너무 맛있어 사탕이잖아요? 젤리 동결한 거랑 달라 이거 진짜 대박 콜라맛! 레몬 콜라 두 개 같이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어 그냥 사탕 드실 바에는 여러분 동결건조된 사탕을 꼭 먹어보세요 아 나는 누가 뭐 안 주나? 뭐? 이웃마을 왕자님이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억울거 왕자님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난 처럼 저 박스인 청귀뜸 박스인이라고 봤지? 내가 자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이런 선물 종종 받아 대박이다 뭔지 열어보면 뭘 보내신 거야 마카롱이잖아? 마카롱 열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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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넣어주면 재밌잖아 너무 좋아 재밌잖아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 음 맛있어 새콤달콤해 음 시큼한 맛이 나중에 올라오네 처음에 달다가 옆집에 갈 게 잘못 온 거라고 하네요 네? 저한테 보낸 게 아니고 옆집한테 보낸 거라고요? 네? 네 뜯으셔서 물어내셔야 합니다 뜯었으니까 물어내라고요? 선물로 준 줄 알았는데 나한테 준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파란색이잖아 옆집이라니 우리 파란 마을의 차랑 동결건조 지구젤리를 소개하도록 하지 엄청난 맛이라고 우리 마을에서는 지구젤리를 키우는 농장이 숙천평이 넘어 이 품질 봐 너무 좋지 향도 좋아 소리도 나 벌써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냥 지구젤리보다 이 동결젤리 지구젤리를 먹는 게 훨씬 맛있다는 느낌이야 동결건조한 지구젤리가 10배나 더 맛있다고 어어? 소리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소리나 먹어보겠습니다 품질이 너무 좋아 와 패단하잖아 품질 건조가 아주 잘 됐어 우리 마을의 차랑이라고 그럴봐 그 다음 우리 마을의 차랑 풀려먹고 캔디 펌 이게 뭐냐고 엄청 신기하지 봐봐 돌아가 마 캔디가 돌아가 이거 정말 먹는 거 재밌잖아 위에 뜯어서 오 머리 차elijk먹었대 이렇게 먹잖아 그럴 필요없어 이렇게 먹는 거야 ㅋㅋ 너무 재밌지 음~~ 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사라지는 돌려 먹는 캔디 우리마을의 차랑 이게 뭔지 알아? 푸초 일본어가 써있어서 뭔가 일본 제품인 것 같은데 껌인지 사탈인지 항상 나는 이게 궁금했다고 우리마을의 차랑인데 내가 처음부터 먹어보도록 우와! 파란색 라인이 있어? 먹어보면 아 어어어어 너무 딱딱해 음 마이채 같은거야 근데 먹다 보면 여기 봐봐 파란색 파란색 알갱이가 있지? 먹다 보면 이 안에 파란색 알갱이가 있지? 톡톡 튀어 줘서 나와 이거봐 여기 보면 여기 흰색 알갱이가 있지? 보여? 이 흰색 알갱이만 내가 뜯어서 먹어볼게 시큼한 사탕이야, 알약사탕 같은 거. 그게 들어있어. 근데 밖은 맛있대요. 궁금하지, 모키들? 그런 맛이야. 사서 먹어봐. 이거 봐. 초록색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초록색 알갱이는 젤리야. 약간 청포도 젤리 같은 거? 근데 향이 많이 없어. 우리 파란 마을에서 이거 구매해. 우리 파란 마을에서는 후루베리를 수확한다고. 유난히 알이 크고 아주 친하단 말이지. 폴로베리. 역시 우리 마을 블루베리가 최고야. 어때? 우리 파란 마을 멋지지? 파란 마을이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오키님들은 파란 마을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노란 마을도 멋져. 노란 마을도 멋졌다고 생각하신 분은 노란 마을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신나게. 노랑. 파랑. 폴로베리를 정ción attend. 그러니까π. mutta 학생님. 재킷고. ecadenix. 세 dedans. 다행인지 Llти 봐. seconds. descended Freelance. 휴대 polít 자랑. Catal五.